하늘 아래에 이런 비밀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북송경이 원람한 귀순 어민 두 명을 안대를 씌워가지고 그냥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이 그 전모가 아주 신속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것은 검찰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의 메인 컴퓨터를 아마 앞서 수색을 한 모양입니다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마 그 권별로 요청하고 받고 요청하고 받고 아마 그런 일을 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토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신속하게 밝혀지네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이 압수수색이 이렇게 위력적인데 4.15 총선 뿐만 아니고 그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과 관련된 그런 의혹과 그런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수가 있으면 진작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바로 박지원 전 원장이 소위 인멸 지시를 내린 그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건부터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은 낱낱이 밝혀지고 만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동안 놓쳤습니다만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낙이 있었다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인천광역시시장선거, 인천광역시구청장선거 요리를 지방선거 전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대전광역시선거와 소위 구청장선거도 함께 보시게 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거가 치료졌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송 경위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오늘 중앙일보 온난신문의 톱기사입니다 왼쪽에 하단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마 이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할 때는 청와대의 안보 관련 회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걸 마친 직후에 밤입니다 아주 늦은 밤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피살공무원의 보고서를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를 삭제하는 그런 지시정황이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궁금해하셨죠? 저도 궁금했거든요 북한 어민을 강제로 끌고 가서 북한 측에게 인계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했더만 8명의 소위 테러 진압 그런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특공대라고 합니다 북한 어민이 끌려간 경찰특공대는 임무도 모른 채 사복을 입고 판문점에 그렇게 오라는 그런 아마 지시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밝혀지는 거죠 북한 어민이 끌려간 경찰특공대는 임무도 모른 채 판문점으로 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에 경찰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서 어민들의 강제 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민간인 송환에 대해 군이 지원을 거부하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경찰을 동원해서 북송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 이 책임 소재를 묻는 일들이 앞으로 전국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할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말이나 글과 달리 국민들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전 세계 시민들이 사진을 본 겁니다 문정권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라는 것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글이나 말에 비해서 훨씬 더 폭발력이 커져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아주 낱낱이 까발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판문점 가서야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7월 13일 날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문란TF 소속 태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구두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처음부터 대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시 없이 7일에 호송 차량 2대와 대원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 사복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판문점에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 판문점에 도착했어야 추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무를 받았다 사복차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관계기관이 어디를 뜻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복차림에 경찰특공대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의민의 양파를 붙들고 군사 분개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의민은 포승줄에 양손이 묶이고 안대를 쓴 모습이었는데 경찰은 포승 등과 관련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분명히 끄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 오기 이전부터 이미 포박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송안에 투입됐던 통공대원 8명은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가 소속이고 대테러 업무 인력이 북한 주민 송안에 동원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판문점을 통한 민간인 송안에는 대한적십사자 관계자가 그동안 동행해왔다 이런 이야기니까 엄청난 범죄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도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소로 한다 그것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한반도와 부속도소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헌법인 거죠 그 헌법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개헌회가 헌법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결국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국정원의 주요 문건들이 대부분 아마 이번에 메인 서버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검찰순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자 이 보시죠 그 다음 내용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피살 공무원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정황이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메인 서버 안에 보관된 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검사 이희동과 공공수사 3부 부장검사 이준범은 7월 13일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서 밤늦게까지 국정원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각각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두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 메인 서버에 남아있던 보고서와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부 공공수사 2부 이런 데서 선거사범을 또 수사하는 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면 다 밝힐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뭉개는 걸 보니까 월북 어민 사건도 참 유감스럽고 참 안 된 일이지만 이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소위 선거 부정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그 선거 부정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보시죠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이 피살 다음 날인 23일 새벽부터 24일 오전까지 세 차례 긴급관계장관에 의해 참석한 시점을 전후해서 첫근인 비서실장 A씨를 통해서 실무진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한 의견도 있었다 빠져나갈 수 없겠네요 지금 이렇게 또 실무진들이 다 나중에 불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 응하게 되면 그리고 불 수밖에 없는 것이 메인 서버의 원본이 다 남아 있으니까 요리송 저리송 그동안 잘 빠져온 박지원 씨가 노예한 박지원 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요양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양할 수 있겠네요 서은 씨 2017년 6월부터 7월 5일까지 했구먼 그다음 바톤을 이어받아가 박지원 씨 북한선은 이명예 사건이고 박지원 씨는 해수공문 이대진 사건 고발 혐의 수사 배당 수사 내용 문재인 정부가 이대 이 씨를 울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정성 해양경찰청 2년 만에 종전수사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등 이렇게 다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숨기가 힘들게 되겠네요 참 이거 이제 특히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고위직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기사일 겁니다 미국 하원일 겁니다 하원 인권위 의장이 강제 북송사진에 경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문재인 정권의 공모다 누가 명령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누가 명령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대통령의 죄가 없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회 하원 인권위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극적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두 민이 두 어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여전히 살아 있는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최악의 일이 일어났을 것이 두렵습니다 죽었겠죠 전임 문재인 정부는 당시 어민들이 살인범이라고 정당화했지만 이것은 구실을 만들려는 것처럼 들리고 그런 혐의를 조사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범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 탈북자들이 본인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의 강제수항당에서는 안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됐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의장 자격으로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이렇게 분명하게 공모관계다 이렇게 지적했네 여러분들도 공모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공모라고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해서 월남한 두 명의 어민을 그냥 교환한 거죠 그런 사건이고 그 어민을 강제 북송시키는 과정에서는 관련자들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다 헌법을 위반한 거죠 실정법도 다 위반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헌법 제3조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질 것 같지 않습니다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의상